한 가지씩 많이 같이 하세요? 그거도 상관은 없는데 가짜는 좋아해 기름 안 튀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만 하다 이거만 하다 주무요 여기가 주무요 이거만 하다 떴어 이게 떴어 얼만큼 해야 되나요? 네 더 해주세요 요거는 계속 눌러줘야 돼요 기름에 위에서 뜨면 안 돼요 계속 눌러서 몸이 완전히 풍뚝 들어오면 돼요 이거만 하다 이거만 하다 이거만 하다 이거만 하다 네 온도를 잘 봐 서기는 140단계 초보를 하고 있어 지금 뭐냐고 그가 지르더라고 이거 언제 건져요? 여기 조금 들어 있을 때 이거만 하다 이거만 하다 이제 안 들어 이거만 하다 여기 또 또 또 버거 먼저 여기가 더 맛있다 오늘 뭐, 한 번 한 번 더 빨리 부터요 어... 아무것도 먹을 수 없잖아? 아예... 네... 안녕... 네... 아, 이거 뭐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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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.. 저거, 저거? 어... 아... 이거 빨리 집어서야 되는데, 그래야지... 근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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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.. 떡하니까? 그리고 후회 떡볶이 만들거든요, 계속... 불어줘야, 떠룩하게 이 몸이 고정될 때까지는 계속 불어줘야 돼요 뭐 느낌이세요? 고차당하고, 고차당! 망상객이야! 흐흐흐흐흐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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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됐다! 이거 됐다! 이거 이거 맞아요! 아~~ 아~~ 네 됐어 오르노릇하게 약간 갈색이 날 때까지 갈색이 안 날 때까지 아~~ 그녀빈 마지막 이목은 고마워 하며 내부 후렴 지금 맞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